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우와 세상에 지금이 10월 하고도 25일이야 너는 어떻게 어떻게 여기 있어 너는 겨울잠 들어가야 되지 않아 이야 여는 보게나 아 세상에 능이 산에 왔다가 아 얘를 만났네요 와 이거 보세요 능이 하러 왔다가 너하고 놀게 생겼네 추운데 빨리 집으로 가거라 세상에 오늘이 10월 25일 지금 시간에는 1시 1시 25분 10월 25일 1시 26분 대고 있습니다 아 이놈 보시게나 야 야 이놈 보게나 오 이거 보세요 독사관이라서 다행이구요 요 뱀은 누룩뱀입니다 누룩뱀 누룩뱀이 이렇게 먹이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 뱀이 안 들어갔습니다 오 조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 고는 보게나 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어요 어디론가 열심히 이제 자기 집을 찾아서 가는 것 같아요 여고 보세요 이제 들어갔어요 아무튼 만나서 반가웠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